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는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에는 낮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제주에서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0도, 대구는 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와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 모두 양호하겠고요. 주말에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상 공공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push-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